펼치면 대형 쇼핑카트! 앉으면 안락한 의자! 쇼핑할 때! 집 날할 때! 시장 볼 때! 펼치는데 3초! 쳤는데 3초! 대한민국 광고방송 사상 최초 런칭! 진심 성품! 3초 홀딩카트 캐릭터고! 다리바리 비닐 들고 손가락 빠질 것 같고 팔걸이 아프고! 노! 이제 장 볼 때 펼치고 넣고 끌고! 신나게 캐리 고고하세요! 다리 아플 땐 편안히 앉아 쉬는 의자 역할까지! 힘들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차에 실을 때는 기본!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이동 캐리어! 의자! 두 가지 기능 모두 오케이! 수납 용량! 어마어마! 초태 용량! 46리터 거대 카트! 놀라운 수납용! 커피캔도! 무려 무려 137개! 투유팩을 넣어보면! 무려 162기가 들어가는 공간! 3초 만에 펼치고 접으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짐 옮길 때 이런 데 쓰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3초 만에 펼치고 3초 만에 접는 캐리 고고! 용량 2배! 확장용 쇼핑 가방까지 더! 여기 고정로프 하나에 하나 더! 무려 2개! 이 모두가 단돈 39,800원! 3만 9,800원! 캐리 고고 장품을 잊지 말고 확인한 후 구매하세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버스를 타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끌고만 다니니까 편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수산시장! 재래시장 갈 때! 장보고 척척 넣어서! 집까지 편하게 끌고 가니까 허리, 무릎 고생할 일 없는 캐리 고고! 대형마트 갈 때도 일일이 박스 포장할 필요 없이! 캐리 고고에 넣은 상태로 차에 쏘! 진짜 편하죠? 무겁게 이고 치고 힘든 음식 배달도! 캐리 고고만 있으면 손쉽게 임무 완수! 무거운 짐! 자주 날아야 하는 촬영장에서도! 새벽시장, 야간시장 다니는 자영업에도 필소품! 가족 나들이 캠핑 갈 때! 짐 옮기고 보관할 때! 여름철 물놀이용품 이동과 보관에 그만이겠죠! 무거운 짐 옮길 때! 꽉찬 김치통 나를 때도 오케이! 재활용 버릴 때도 힘들게 들지 않고 끌고 나가면 되는 캐리 고고! 아이들 장난감 수납함으로도 활용 만점! 블랙 앤 레드의 세련된 디자인! 어디를 끌고 나가도 패션 오븐한 캐리 고고! 아이들하고 공원 갈 때 짐 다 넣고 이동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3초 폴딩 칸트 캐리 고고! 이래서 정말 다릅니다! 첫째 이동 오케이! 의자 오케이! 다용도 캐리 고고! 펼치는 데 3초! 접는 데 3초! 창 볼 때! 펼치고 넣고 끌고! 신나게 패션 오븐하게 캐리 고고 하세요! 약스토 가서 무거운 물 넣고 이동할 때도 오케이! 멀리 사는 아들 딸 반찬 만들어 나르시는 어머님들도! 이동 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짐 넣어놓고 편하게 의자로! 수산시장 방문할 때도 필수품! 캐리 고고! 지하철 이동이 많은 어머님들! 무거운 짐 매지 않고도 캐리 고고로 너무나 쉽게! 아이들 데리고 공원 캠핑 등 나들이 갈 때! 집에서 TV 옮길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자잘한 아이들 장난감 수납까지! 둘째! 견고하고 탄탄한 캐리 고고! 깨짐 없는 탄탄함! 놀라운 공간도 소재! 인증기관에서 60kg 화중 테스트! 완료! 고강도 TP 소재 휠! 울퉁불퉁한 길도! 흙길도! 아스팔트! 고도 블록! 심지어 계단까지! 밀착력과 접지력이 좋은 소재로! 비 오는 날도 오케이! 의자로 쓸 때도 미끄러짐 없도록! 미끌림 방지 고무 베이킹으로! 안전에 안전을 더한 캐리 고고! 장사하느라고 늘 새벽 시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짐이 무거우니까 허리도 아프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 캐리 고고가 있으니까 힘도 안 들고 정말 편하고 좋은데요? 셋째! 용량도 크고 실용적인 캐리 고고! 수납 용량 어마어마! 초 대용량! 46리터 거대 카트! 놀라운 수납력! 커피캔도 무료무려 137개! 투유팩을 넣어보면 무려 162기가 들어가는 공간! 캐리 고고로 시장고로 풀어보면 식탁 가득 쌓일 정도로 엄청난 양이 수납! 잠깐! 대용량 쇼핑 가방까지 더! 장볼거리 많을 때 용량 2배로 확장! 이젠 더 많은 집을 한 방에 다 넣어 이동하세요!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더욱 안전한 쇼핑 가방! 더 있습니다! 추가로 쌓아올려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고정로프! 3초만에 펼치고 4초만에 접는 캐리 고고! 용량 2배! 확장용 쇼핑 가방까지 더! 여기에 고정로프 하나에 하나 더! 무려 2개! 이 모두가 단돈 39,800원! 39,800원! 캐리 고고 장품을 잊지 말고 확인한 후 구매하세요!